풍성한 성경의 은혜 시편의 보물 중에 보물 히브리 문학의 탁월한 시문학 구조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경혜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 꽉 붙잡고 동행하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시편 119편 79절입니다 우리 한 절 또는 두 절씩 왔는데 이제 벌써 79절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본문 봅니다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해를 벗어나 신뢰 회복 어제는 오해에 대한 말씀 나누었죠 오늘은 오해를 벗어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오해받을 때 신뢰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가 회복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해를 벗어나 신뢰 회복 자 오늘 말씀에는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 자 11번 증거 테스티머니 히브리 말로 에다 언약의 증거 이 언약의 증거는 언약 피크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주권 언약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자 본문을 봅니다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분이 시인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주를 경애하는 자들에게도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좋은 사람들도 시인을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라고 이 사람들도 오해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나를 오해한다 이건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돌아온다는 히브리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슈브죠 슈브가 여기 사용됩니다 슈브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정말 믿음의 동지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내 곁에 다시 다가온다는 거 나를 거리를 두고 나를 왕따 시키는 거 왕따를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을지라도 소리 없이 왜 그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좀 멀리할 때 느끼는 그 뭐랄까 고독함 또는 참 마음의 쓸쓸함 이것을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나를 오해하고 멀리했는데 이제는 내게 슈브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어제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돼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괴롭혔는데 수치를 당해야 하소서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오해를 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필요한 거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 증거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주의 언약을 알리이다 이 언약은 뭐예요? 종주권 언약 나보다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은 보호와 공급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내 피로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겠다 이것을 증거들을 그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한 자들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오해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78절에 나오죠 어제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주를 경애하는 자들까지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 사람이 힘든 것은 오해받을 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오해를 벗어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 불신이 되고 신뢰가 깨지면 참 살기 어려운 거죠 그래도 시인이 오늘 오해를 벗어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거짓말을 듣고 나를 오해했던 주를 경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잘못된 말이었고 이것이 그 사람을 해치려는 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해를 벗어나 오해를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안타깝게도 없으면 제일 좋지만 근데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그 거짓말을 신실한 성도들까지 주를 경애하는 사람들까지 믿고 어떤 한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오해에서 벗어나 정말 신실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증거,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제가 말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하답니다 오늘 오해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정주권 최고의 높은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이 여러분의 이 문제들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풀려졌을 때 또한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과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 증거, 언약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울러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관계 회복에 놀라오는 청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행복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또한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오해받는 것보다 힘든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참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는 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벗어나 신뢰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종주권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벅댄한 날 되게 주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생업과 학교 생활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